순간 날아오른 절판 지우개를 단숨에 부여잡고 연이은 공격에도 한껏 여유가 있었으며 이제는 귀찮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원맨쇼도 문제없었죠. 그렇게 날고기는 정체물을 이 학생은 한 여선생님을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죠. 첫눈에 뻐기간 이 학생, 아니 사실 이 잠입 경찰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그리고 며칠 후, 이 아리따운 여선생님은 그의 집으로 가정 방문을 오게 되는데 이때 주성성은 그녀에게 고백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함께 지내던 부하 경찰은 뭔가 눈치를 채죠. 그리고 이때 부하 경찰은 때아닌 오버를 하죠. 그 시간 선생님은 주성성의 고백이 담긴 편지를 읽게 되고 같은 시간 주성성은 생각지도 않았고 생각에도 없었던 고민을 하죠. 그리고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진심으로 무퇴합니다. 그렇게 끝없는 상상을 견디지 못한 주성성은 결국 슈퍼슬림 사이즈의 보호장비를 챙기고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순간 보호장비는 풍성검이 되어버리죠. 과연 이 보호장비는 제 몫을 하게 될런지 영화 도학 위룡입니다. 사실 주성성은 기동타격대 반장으로 현직 경찰이었죠. 그는 경찰 내에서는 도라이였지만 뛰어난 잔머리와 무술 실력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 국장의 권총이 사라지게 되는 권총의 행방이 어느 한 고등학교 불량 학생들의 수중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죠. 그렇게 주성성은 어쩔 수 없이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위장하여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학교 규칙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 학교 주임교사와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렇게 주성성은 곧장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부하는 담을 쌓은 그에게 이곳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저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당신과 중앙시 하이라! 왜 그러지? 우리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학교 생활이 계속되었고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 학교엔 이미 주성성과 같은 위장 경찰이 잠입해 있었고 Reach free army aşтом collaboration neuro지역패 kun 힘이 졌어요. blitz을 kick 문제가 하는 거 블랙 Umm 뭔지 스카êt 으무림 너는 내 몸이 medieval 당신이 Deixaھ 에익 반응 내가 그 harden을 따스한다고 괜찮은 Misstraίν A Hmmm 제 가져올 techn 볼다. 닥 이때 그에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여선생님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학폭은 이 학교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주성성은 패거리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먼저 가고 싶어 담아야 한참 뭐지? 지인 Mrs. Ho, 너 생각도 못 생각해 그 남자친구가 큰일 났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나는 한참에 앉아있고 욕먹고 있는 사람 Johnny? 무슨 말이야? 그러다 국장에 총을 훔친 학생을 특정하게 되고 그들을 배우 조정하는 조폭들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한편 학교에 계속 다니기 위해선 숙제를 거를 수 없었던 주성성 책 표지만 봐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공부를 싫어했죠 그리고 숙제를 하지 않은 자에게 교칙은 가혹했습니다 먹을만큼 먹은 나이에 이러한 벌은 너무나도 쪽팔렸습니다 그것도 첫눈에 반한 선생님 앞에서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죠 하지만 다음날도 숙제를 걸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그렇게 참고 참다 화를 참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더 큰 망신사를 불러오게 되죠 숙제하는 건 둘째치고 참담한 얼굴 평가가 더욱 환장을 오르셨죠 그리고 다가온 쪽지시험 날 통과하지 못하면 운동장에 일주일간 서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땀은 육수처럼 흐르고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살아남기 위해 컨닝이라도 해보려 하지만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기에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다시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작성들이 역시 정신차를 흔들어 결국엔 저의 정신차를 받고 내가 threats자고 seas없어 잘 나서나 그러고 물어봐 平定安史之亂, 小唐失傳魏惟郭子儀 B, B for boy, 清楚了嗎? 李克勤, 李克勤 A是郭子儀, B是李光伯 B兩個平定安史之亂, 你答 郭子儀和朱雲答案是B 答案是B, B G, 招負雲答案, B 你再給我問他 牛里黨真是甚麼, 回答我 回答我, 回答我 我問甚麼大句話, 我不知道 蘋果, Apple Four A, 這樣也行 等一下, 等一下, 你聽不懂 是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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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for dog D for, D for dog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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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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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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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 大叔, 你在做甚麼? 是 沒有, 我是在收拾垃圾 你摺失了, 你跟我走 你跟我走, 走好嗎? 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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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喂 是 하지만 결국 주성성의 행각은 발각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무릎을 탁 치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역사 시험인데 국어책으로 컨닝한 사실이 탈론하게 되죠 탈숙 너무나 친근한 이름 탈숙의 정체가 이내 밝혀지는데 그렇습니다 탈숙은 주성성의 친아버지로 학생 기록부에 등록되어 있었죠 탈숙, 주성성 진짜 너희의 아들? 너는 고급이야, 너는 말이야 주성성, 너는 말이야 주성성,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넌 말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말이야 그렇다... 그렇게 주성성은 달쑥에게 허리를 잘못 맞았는지 저거는 너희들끼도 안전한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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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성성도 학교 너희 아버지 너무偉大? 네, 네 그렇게 안전한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몇 가지가? 무슨 말이야? 다수, 아버지 내가 못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뭐, 뭐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다 못하지만... 그럼요, 내일 시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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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시지 않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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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시일에 대해서 알아듣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 그는 이곳에 누구에게 도와서 가면 그곳에 가면 그렇죠 여자라 게시기 이 녀석은 죽는 줄 알고 이리 와라 할 수 있어 내가 받을 수 있어, 이 녀석은을 위해 그리고 이때부터 주성성에게도 봄날이 찾아오죠 학생들에게는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정의의 용서로 추앙받아 그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장민선생과 멘토맨으로 특별과의를 받기도 했으며 과외 덕분인지 못 푸는 문제가 없었으며 어느 때고 날아오는 칠판지우개도 더 이상은 그를 명중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어느새 마음속의 그녀와도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저는 안에서 만나요? 이렇게 비교해가 어떻게 된다? 안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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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가야에 대해 안 믿어? 오늘이 몇 년? 오늘이 몇 년? 오늘이 18살 18? 바로 19살 하지만 당신은 잘 어울려야 다가야, 나는 잘 어울려야 맞아, 같은 학생들도 여전히 친구들 그는 그는? 저는 그는. 나는 그는 그는 학생을 못 보고 그는 그의 학생을 말하고 그는 사랑을 이뤄지 그는 그는 시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는 그 친구의 학생을 그는 그 학생을 학원을 기다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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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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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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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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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가? 너는 정말 잘 안 좋아해 당신은 더 이상, 하지만... 나는 그는 안 맞지 않도록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아버지, 당신도 잘 안 좋아해 당신은 당신은 잘 안 좋아해 당신은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밤에 방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 방해 봅시다 안전히 사는 거 뭐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방해 봅시다 네 네 방해 방해, 뭐지? 같이 가 이거 하고 나를?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진짜 잘했다고 정말요? 제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의 생각 나도 모르게 용의을 할 수 있는 것 그냥 좋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 싫다 한글만 한글만 해 자, 그렇게 얘기하자 나이, 지금 이미 왔을 때리기 때문에 당신은周星星의 아버지? 아, 네, 네, 네 네 하하하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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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보좌 너 생각해 말해? 너는 내가 너무 실망 救命,救命,救命,救命 達叔, 뭐지? 뭐지? 괜찮아요? 깜짝이야. 여보. 가을랑 같이睡覺, 아름다운. 너희가 너무 바빠서. 周Sir, 진't but굴. 斬어는 왜 이렇게 말이야? 기본적으로 흥분하고는 무슨 일이야. 그럼... 아빠, 너 좀... 네... 타자, 좀 빨리 그리워. 그러니까... 너희는 안 좀 하고 말이야. 너희는 이미 학생들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 둘은거지 사니. 저는 어르신을 이곳에만 그래도 딕인이를 하고 말이야. 사실... 이건 못라고 말이야. 하지만 저는 안전한 거에 대해 말이죠 저는 경찰입니다 스토리스, 지금 안전한 일을 다 말해 다 말해 말해 나는 경찰입니다 저는 학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일을 위해 이 사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안을 말해 안 돼? 안 돼? 못하자 쟈사님, 얘가 죽을때라 네, 너 죽을때라 네,사님 고맙게 하자 하자 2개월에 아무것도 없을때라 내가 무슨 일이야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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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를 잘 훔치고 이렇게 그리고 허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인가요? 사실 자유도는 천천히 만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Sandy, 너와 같이 사업? 네 Sir, 그는 사람은 여자가 내일도 내가 그 가장 작은 꼬리와 대신에 대신에 대신 다른 사람은 죽을때버렸다 뇌 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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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성냥 성냥 자, 왜 저렇게 잘 어울렸어? 왜 저렇게 잘 어울렸어? 왜 저렇게 잘 어울렸어? 산타옹 아 아 그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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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제가 아직도 못봤어요 나도 못봤어요 네? 한번 해봐요 먼저는 안전하지 못해 한번 해봐요 봐야 안전하지 못해 안전하지 못해 안전하지 못해 한 번 해봐요 잘해봐요 잘해봐요 빨리 해봐요 내일... 안전하지 못해 안전하지 못해 안전하지 못해 그럼요 안전하지 못해 안전하지 못해 왜요? usa centres spoiler 내게 안전기 미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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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이 없더라고요 내 눈이 없더라 내 눈이 없더라 네, 어떻게 생각했지? 꽁 gut, 너? 아주 잘 하지만 이모양에서 못해 시는 것이 좋지요 만약에 당신이 혹시 시에 원해 당신은 안전기요? 과연 주성성의 임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런지 사실 잃어버린 권총을 찾는 과정보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이 더욱더 재미있었던 영화 주성치 영화 중 손에 꼽는 탑3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웃겼던 장면이 가장 많아 종종 기억나는 영화 도학 위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